테슬라 목표가 하향 등 악재 연속 600불 지킬까? 최근 테슬라가 잇따른 악재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다이와 캐피탈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으로 아웃퍼폼을 유지하되 목표 가격을 종전 1.150달러에서 800달러로 크게 낮췄다. 스냅의 실적 쇼크로 주요 기술주 주가가 대부분 하락 중인 것도 테슬라 하락을 거들었다. 다이와 증권은 또 올해 주당 순익을 12달러에서 9.30달러로 줄이고 차량 인도 추정치는 올해 140만대에서 120만대로 2023년은 180만대로 낮췄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올해 140만대 내년에는 210만대이다. 다이와의 분석가 자랍 내에서는 주당 약 13,000대의 생산량과 평균 이상의 마진으로 1분기 매출의 24.8%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트위터 인수 역시 테슬라 경영이나 테슬라 주식 잠재적 매도 가능성 등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한때 주당 1,200달러를 넘어섰으나 올 들어 S&P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00달러대로 내려왔다. 올 들어 월요일까지 36.1% 하락했다. LG엔솔 미국 원통형 배터리 공장 승인 니콜라 루시드 공급 LG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며 착공이 임박했다.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해 니콜라 루시드 모터스 등 인근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한다. 업계에 따르면 퀸크릭 도시계획구역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부지 사용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일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당국의 주요 인허가를 확보 조만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신공장은 120에이커 부지에 150만 제곱미터 규모 건물 11개로 구성된다. 제조, 사무,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기변전소도 설치한다. 직원들을 위해 대규모 편의 휴게시설도 마련한다. 19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운동시설, 야외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한다. 증설 계획도 공식화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약 340에이커 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120에이커를 사용해 1단계 건설을 추진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향후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지를 완전히 점유하기 위한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장 확장이 결정될 경우 1200에서 1600개의 추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니콜라와 루시드모터스 등에 납품할 전망이다. LG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인근에 위치한 지역 내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올 3월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올 2분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양산하며 2800명을 고용한다. 지난달 약 65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낙찰받으며 건설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북미 시장에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독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이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기로 했다. 기존 원통형 배터리를 고수하고 있는 테슬라에 이어 볼보, 제규어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추세다. BMW도 오는 2025년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통형 배터리는 각형 등 다른 형태의 배터리 대비 생산량이 많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리비안 85% 폭락 실화냐? 눈물 나는 미증시 대비주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최 모 씨가 투자한 종목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은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다. 지난해 한 주에 156.2달러에 매수했는데 현재 주가는 26.7달러 수준이다. 80% 이상 손실이 난 것이다. 최 씨는 테슬라의 대학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것 같다며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이름 모를 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큰 손실을 봐서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 주식들의 주가가 올 들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70-80% 하락한 종목도 많다. 폭락한 새내기 주 목록에는 리비안이나 로블룩스처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리비안은 상장 초기부터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인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아마존 포드 등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모가는 78달러였는데 상장 당일인 작년 11월 10일에 100.7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주가가 172.01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리비안 주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03.69달러로 100달러를 넘었지만 올 들어 찾아온 금리 한파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실적보다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금리가 오르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업의 미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5일 현재 리비안 주가는 26.5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74.3% 하락한 수준이고 상장 후 기록한 최고가 대비 84.5% 하락한 상태다. 최근 포드 등 주요 주주들이 리비안 지분을 연이어 매도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해 11월 상장한 리비안 주식을 지난해 말 2억 1,600만 달러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 확장 계획 바이두는 2015년 12월부터 자율주행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는 자율주행 사업부 아폴로를 필두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완성차 업체의 아폴로 자율주행 OS 제공 자율주행차 제조 로보택시 등이다. 테슬라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에 탑재하는 용도로 L2-3 수준의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반면 아폴로는 로보택시 용도의 L4 자율주행을 연구해 L2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완성차에 탑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송혜지 하나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바이두는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100만대의 차량에 자율주행 OS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기차 니오 배터리 직접 개발 착수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가 배터리 자체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니오는 상하이시 자딩구 안팅진의 연구개발 기지를 건설하고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고 중국 언론처둥시가 상하이차 사업단 이완경정보 공개 플랫폼을 인용 보도했다. 연구개발 기지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셀과 배터리팩 연구개발을 하는 31개 실험실 1개의 리튬이온셀용 파일럿 생산라인 1개의 배터리팩 생산라인이 들어서게 된다. 1위의 니오는 2억 1850만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5는 8에서 10월 사이 착공한다. 니오가 자체적으로 배터리셀과 팩을 연구 및 개발하고 시생산까지 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는 셈이다. 앞서 배터리는 착 150kWh 반고체 배터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360WcK였으며 니오의 ET7에 처음 탑재했다. CLTC 표준항속 거리가 1000km를 넘는다. 하지만 니오가 이번에 상하이에 설립한 배터리 실험실과 배터리셀 시생산 라인은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하고 배로셀과 팩의 파일럿 생산에 쓰이게 된다. 배터리셀과 배터리팩을 서로 다른 온도, 장력 및 습도 등 물리적 실험 조건에서 테스트하면서 안전 성능을 탐구하고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기율 개질 조건, 액체 주입 조건, 팩 구성 조건 등을 모색한다. 니오의 지난해 연구 개발 비용 지출은 4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0년의 두 배에 달한다.